우리가 이전 시간에 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뭔가요? 이제 표 안에 데이터를 CRUD 하는 것 create, read, 그리고 update, delete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어떻게 생성하는가를 대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 번째 그리고 title 부분은 msql msql is... 2019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inser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할 건데요 당연히 검색엔진에서 검색해서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저런 명령을 언제 다 기억하지? 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 오라클에게 야, 나 토픽 테이블에다가 행을 추가하고 싶다 아, insert 하고 싶다 어디다가요? 토픽 테이블에다가 그리고 엔터 칩니다 우리가 세미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행이 유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나는 아이디 컬럼과 타이틀 컬럼과 디스크립션 컬럼과 크리에이티드 컬럼에 값을 넣을 거야 그 값의 구체적인 내용은 values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행은 아이디가 1이야 타이틀은 oracle이야 할 때 세미콜 여기에 이렇게 따옴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를 끝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oracle is... 이라고 쓰고요 created은 여기에다 여러분이 직접 문자로 숫자를 현재 시간을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문자로 하지 않고 데이트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데이터 타입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러분이 시간을 의미하는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시간을 적는 게 sys-date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카피해서 왼쪽에 있는 sql 플러스에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치면 one of created이 나오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어... 왜 그런지는 뒤에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섹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행을 추가했다면 또는 어떤 수정 작업을 했다면 commit 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라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뒤에서 왜 저게 필요한지는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commit까지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 행위가 완성된 거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데이터도 제가 좀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했고요 카피해서 붙여넣기 자,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행위 즉, 두 개 행위를 추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잊지 마시고 꼭 commit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mmit을 여러분이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만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우리가 추가했다는 것을 모르게 돼요 자,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commit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트랜잭션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것만 그냥 느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추가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